h h h 아! 가운데서! 두어교! 다음 년생을 지울 수 있는 정장단이 정장단이 정장단이! 저렇게 한 번 말해 화이팅!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무슨 소리야 침삼키는 소리가 이렇게 커? 나 마이크 달아서 잡았잖아 아 내 기계 소련 아 이거 싱거 먹으니까 침이 밖이 반짝이야 와우! 달콤, 달콤, 매력, 만점 기려는 LPK 입니다! 혼자 막іль다 자신이 안전해지겠지 초롱 이리 와 초롱 이리 와 초롱 이리 와 초롱 이리 와 한번 해봐 네 괜찮아 1단계 1단계만 해봐 저 진짜 돈 많아요 자 내가 질문 하나 준비했어 나도 하나 했어 질문 하나 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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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살해 줘 아 살살해 줘 10단계 중에 3이야 10단계 중에 3이야 아 이거 좀 만들어봐 아 그래 손 줬나봐 손 줬나봐 예언니 와가지고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야 지금 이게 죽는게 아니야 정말 원했나봐요 어 어 어 어 병망치에요 아 진짜 무서워 왜 어 어 아 쑥스러운 척 한다 아 기대돼요 자 기대돼요 나 이거 아 무서워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간단한 거 아 나 이거 3을 해놨어 아 10중의 3이야 10중의 3 10중의 3 죄송합니다 아 나는 나는 아프죠 이거 안 아파 안 아파 저 주사도 못 맞춰요 나는 어 저거 어 없다 아 아 아 아 왜 왜 왜 아 아니 아니 왜 안 빼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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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 아 왜 왜 왜 왜 왜 잘못됐어 지금 안 와 지금 안 와 지금 안 와요 지금 안 와요 네 다시 할 수 있는데 나는 에이핑크 중에서 제일 예쁘다 아 아 아 아 아 아니에요 아 아 아 제일 예쁘다 제일 예쁘구만 예쁘다 다른 애들은 나보다 아니다 창빈아 너보다 키가 더 높아 여태까지 방송한 것 중에 말이 제일 빠르고 목소리가 제일 빠르고